왜요, 글쎄? 어, 현우야. 내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다. 네가 병원이 아니고 네 방에서 전화하니까 나도 좋다. 너 지금 뭐해? 돈 버는 일 하고 있어. 자서전. 잘 되니? 내가 길을 팍팍 보내줄 테니까 잘 써라. 나 원고 쓸 테니까 넌 빨리 자. 알았어. 잘 자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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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누구야. 현우가 왔구나. 아이고 세상에. 나야 안녕했지. 그래 머리는 아직 안 났니? 아니요. 다 나았는데 머리가 깎아머리가 돼서 그래요. 머리는 금방 자라니까 걱정하지 마라. 미스야. 미스야. 올라가자 올라가. 아닙니다. 왜? 이게 누구야? 아니 현우야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축하한다. 웬일이야. 너 돌아다녀도 괜찮아? 멀쩡한데 뭘. 어, 정말 그대로다.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. 벚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였구나. 환상적이다. 꿈길 걷는 거 같지 않냐? 그러게. 네, 이리 와봐. 자 빨리 와봐. 네,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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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미스야. 우리 약속했지?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는 친구하지 말고 애인하기로. 거 좀 당기면 안 되겠냐? 나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. 현이야. 전엔 네가 행복하길 바랬는데 이젠 내가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. 나 네 옆에 있게 해주라. 현이야. 이미 거절 당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너한테 말하고 싶어졌어. 누구를 다시 사랑한다는 생각 안 해봤어. 현이야. 난 네가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 감사하고 좋아. 그 이상은 생각 안 해봤어. 알어. 그냥 있어. 넌 그냥 있어. 내가 다가갈게. 마음만 닿지 말아줘. 내가 아직 한영민 씨를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 마음을 받아들여. 한영민 씨를 잊는 것도 너 혼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해. 내가 도와줄게. 현이야. 여보세요. 난 커피 줘요. 너 뭐 마실래? 커피 주세요. 커피도 주세요. 네가 현을 병원에 있는 동안 열심히 찾아준 거. 이거 뭐 마실래요. 감사합니다.